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건 잡탕입니다 잡탕도 보통 잡탕이 아니구요 진짜 냉장고에 있는거 싹싹 털어서 먹었는데 재료 넣으면서 야 이거 보면 욕직사하게 하겠다 이불 정도로 다양하게 넣었는데요 자 우선 국물 같은 경우에는 설날 떡국 끓이고 남은 그 사골국물 저희 어머니가 하신 사골국물에다가 저번에 먹은 그 이마트에서 구입한 카라이 라면인가 카라이 우동인가 그거 얼큰한걸 넣습니다 그리고 고춧기름 좀 넣고 아 근데 국물이 거의 육개장 수준입니다 육개장도 그것도 아주 잘 끓인 집 느낌 들어갔구요 재료 하나씩 봅시다 자 남은 전 들어갔구요 어 흰떡도 당연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 저번에 그 우리 연서랑 같이 먹던 그 야채 저 야채 모듬 이마트에서 구입했던거 그것도 몇개 남아가지고 잘라서 넣었구요 요거 코스코에서 구입한 햄 이거 무진장 짠데 그냥 도저히 못먹겠더라구요 밥이랑 먹어야 되는건데 요거 코스코에서 샀던 햄 끓이니까 부드럽고 좋았다 음 굴도 넣습니다 굴 좀 붙이고 남은 것들 이것도 굴도 넣었구요 그래서 국물이 더 시원한가봐 자 요거는 안창쌀 입니다 안창쌀도 그냥 돼지고기 면은 그냥 느낌 뭐 하겠지만 소고기라서 그냥 넣어가지고 샤브샤브 식으로 끓였는데 자 어떨까요 너무 오래 끓였나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좀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진작에 넣어가지고 고사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구요 요거는 카라이 라면 들어가 있는 고사리 수프인가 요거인데 자 딱 끓였으니까 아마 나트륨 함량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아마 하루 권장량은 훌쩍 넘어가는 것 같구요 너무 얼큰하니까 국물이 너무 맛있어 처음에는 이거는 찍어서 뭐해 그랬는데 아 집에 있는 굴 저 이 전 같은 것도 좀 나오면은 좀 식음을 주기 맛없잖아요 바로 그거 했을 때 맛있는데 요거는 저기 메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메밀가루로 밀가루가 아니고 저는 좀 늦게 넣어가지고 너무 늦으면 다 퍼져 거니까 그 전 속에 슬쩍슬쩍 묻혀가는 게 아주 매력이 좋네요 보통 이렇게 드시는지는 잘 않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고요 여행 같은 거 가면은 뭐 1박 2일 가나 2박 3일을 가나 여행가고 마지막 날 되면은 음식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걸 다 섞어서 끓입니다 라면에다가 주로 라면에다가 하죠 그렇게 되면은 잘 먹는 사람도 잘 먹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먹어보지도 않고 아우 저런 걸 어떻게 먹어 뭐 조화만 생각해도 잘 맞추시게 되면 꽤 맛있게 되고요 남은 음식들도 그냥 버리기보다는 요렇게 처리하셔서 드시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못 먹을 걸 일부러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정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골고루 다 넣고 소스는 국물을 조금 그 카레 그거를 한 한 반 넣더니 조금 싱겁고 다 느낀 걸로 한 3분의 2 정도 넣고요 조금 얼큰함이 덜해서 고춧기름까지 넣어서 맛있게 완성을 했는데 자 하여튼 뭐 음식들 뭐 솔직히 뭐 배부른 소리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굳이 음식을 다 먹기 보다는 솔직히 그 일부러 배에다가 기름기 넣기 하기보다는 안 먹는 거 버리는 게 좋긴 한데 또 요런 식으로 한번 해서 드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아까 만두하고 순대 넣는다고 그런 거 빼먹었다 하여튼 뭐 집에 있는 거 골고루 재료로 한번 맛있게 한번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밥 같은 거 말아서 드셔도 좋겠죠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얼큰한 게 좋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